여러분 안녕하세요! 또미 커플의 윤희입니다!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? 커플끼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벗기는데 얼마나 걸리냐? 과연 또미는 얼마만에 옷을 벗길 수 있을까요? 윤희! 이상하냐? 이런 거 아니야? 여기서 입 fuera... 이거 어떡해? 그거 해! 근데 나 진짜 까지럽이고 싶어 아 어떡해... Пока! 진짜 간지럽이란 거 아니야? 아 나 눈치채죠? 눈치채처 방금 이렇게 이렇게 랩을 랩을 했는데 뭐지? 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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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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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여러분 애가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 빠른 거지 이거 몇 분 나와서 못 가곤 기다려봐 3분 빠르네 눈치는 빨리 챘다니까 너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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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손을 들고 있을 때 얼마 만에 옷을 벗기나 한번 해봤습니다 눈치가 없어 가지고 힌트 안 줬으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계속 몰라가지 그럼 안녕~~~